자 2018년도 10월 24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평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코스피코스닥 종합주가 하락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제가 1년 내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올해는 1년 내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장이다. 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3일 전에도 종합주가 하락장이 그저께 어저께 한 2-3일 동안에 잠시 반등권이 왔잖아요. 아주 강하게. 강하게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한참 걸린다. 본격적으로 반등 구간을 잡는 구간은 별도로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면서 개미 투자자들 중에 신용을 풀로 매수 땡긴 사람이나 아니면 주식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반대매매로 지금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개미들이 전재산을 다 탕진해 먹고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 아직도 그나마 딸라당딸라당 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주가가 반등권이 올 때마다 리스크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대매매가 나갈 때 단돈 몇 푼이라도 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종합주가 하락장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 코스피 지수가 24일 외국인 팔자공사에 밀려서 하루 만에 최저치를 다시 썼다. 코스닥 지수는 1년여 만에 700선미터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높여가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518억, 기관계인은 307억 113억 원을 순매수했다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미국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고 연방준비제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글로벌 악재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매도공세가 연일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말씀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락장입니다. 제가 이비달토록 지금 14편에 걸쳐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하락했을 때 하락한 이유를 찾아서 뉴스를 쓰는 것 뿐이지 원래 하락장입니다. 라고 제가 누차 이비달토록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러니까 2주 전이죠. 2주 전에 저희 카페에서 바닥을 1차 한번 잡고 계속 저희 카페에서는 상방으로 쌓아서 주식전업투자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매일 수익이 났습니다. 자 수익이 나다가 이제 어제 어제 중대지표를 깨고 내려갔거든요. 깨고 내려갔는데 그게 깨고 내려가는 이유가 별도로 있다. 원래 하락장이기 때문에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무조건 깨고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증권맨들은 지금 할 말이 없죠. 왜 할 말이 없는가. 뭐 상승추세가 온다라고 며칠 전에도 방송을 했잖아요. 뭐 한국투자 저기 뭐야 그 와우경제TV 뭐 뭐니투데이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다 이제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서 2200포인트를 이번주에 올라갈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술적 반동구간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된다. 왜 절대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가 이렇게 지금 계속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내일도 위험하다. 내일도 위험합니다. 자 이 하락장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제 거의 바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공포의 증시 커지는 개미. 목소리가 나고 있다. 외국인보다 손실이 두배다. 지금 올해 들어서요. 전 개미 투자자 그냥 지금 전부 다 다 10%죠. 뭐 마이너스 30%에서 많게는 50% 까야지 전부 다 다 손실 중입니다. 그래도 현금으로 매수한 사람들은 그나마 견디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반대매매매로 다 날라갔죠. 자 개인의 손실폭을 더욱 더 키운 것은 바이오주하고 중국 소비주였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거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절대 매수하면 안된다. 이걸 왜 매수를 하고 앉았습니까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행명분할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를 저희 카페에서는 절대 사지 마라. 이거는 땡땡땡원 까지 무조건 하락이다 라고 얘기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단 한명도 단 한주를 사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하락장인데 그걸 왜 삽니까 자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락장에는 절대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작전주가 아닌 다음에 자 그러면 하락장의 끝이 언제인가 조만간에 곧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곧 바닥이 다시 한번 나온다 라고 해도 강한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마다 신용매수 하신 분들은 위기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급등이 오거나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끊으셔야 됩니다. 물론 좋은 종목을 저평가 되어 있고 좋은 종목을 신용매수 그 다음에 주식자금 대출 이렇게 받지 않으신 분들은 홀딩하셔도 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도 신용으로 매수 땡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견디기 힘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줄이시면서 반대매매가 나갈 확률이 있는 분들은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는 쪽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하락장 끝나지 않았고요. 회복하려고 하면 한참 걸리는데 한참 걸리더라도 잠시 하락장이 또 올 때마다 개별 종목은 계속 더 손실을 키우면서 위험해진다. 꼭 조심하십시오. 이번에 코스피 금융위기 오면 최후의 지지선은 1800이다. 참나 미치겠네. 금융위기가 오면 최후의 지지선은 1800이다. 금융위기가 지금 왜 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1800포인트. 머리 돌아버리겠다 진짜. 저러면 개미들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합니까? 2100선 뚫린 코스피 추가 하락 가능성 해가지고 CLSA는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금융위기가 도래할 경우 코스피가 1800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다. 금융위기. 하하이 참나. 저렇게 무책임한. 아 그랬으면 안 됩니다. 저것도 증권사라고. 참 심각하다. 이런 무책임한 일을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이런 거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자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장에도 하방 압력이 더 올 확률이 높고요. 오늘 뭐 2000 100이 뚫렸죠. 내일장에도 하방 압박이 오면서 2050포인트를 깨느냐 안 깨느냐 아주 중대 고비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위험관리를 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기존의 51 21 51 31 38 33 48 48